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스키머 인데 아시다시피 버블 매거스 이제 중국산 제품입니다 이제 이름은 C7 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단은 조금 웹하게 돌려 놨는데 거품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균일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 버블이 일정하게 올라와야 그만큼 일정하게 뽑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거품이 들쭉날쭉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뽑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뽑아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열심히 뽑아내고 있죠 하지만 역시 버블은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막 어쩔 때는 거품이 크게 터지고 어디는 조그맣게 터지고 있구요 그리고 C7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격으로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매우 저렴하고 이제 대중성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중고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하는 버블킹은 어떨까요 그래서 버블킹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제 버블킹 미니 200 이 있구요 그 옆에는 더블콘 200 이 있습니다 더블콘 200은 이제 구형 모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 흡입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미니 200 이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웃긴 거는 단순히 말이 미니지 미니라고 해서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구요 어떻게 보면 더블콘하고 거의 사이즈는 비슷한데 미니라고 불린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일체형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더블콘 200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녀석의 모터의 스펙은 1200 짜리고 이제 미니 200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시리즈가 되구요 그리고 이제 ac 모터이니까 그만큼 내구성은 좋겠죠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진음 이라든가 혹은 출력량을 조절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게 단점일 수 있는데 버블킹 같은 경우에는 ac 모터 치고 이제 소음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ac 모터 이면서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터가 아무래도 110볼트 겠죠 물론 220볼트도 있습니다 110볼트 하고 220볼트의 차이점은 110볼트로 했을 때는 50Hz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분당 모터가 50번을 회전할 수 있는데 220볼트 같은 경우에는 60번을 회전 하겠죠 뭐 이거는 이제 저도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조사에서 카드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분당 60번 도는 것보다 분당 50번 도는게 스키밍을 하는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220볼트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리퍼분들도 보통은 110볼트에 50Hz를 사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런 이제 트랜스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87유로 정도 되구요 그러니까 한화로 따졌을 때 1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블콘 같은 경우에는 970유로 정도 되구요 한화로 13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은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관세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많이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게 이 안에 이제 버블이 생성되는 관에 대한 직경과 길이 인데요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더블콘도 마찬가지로 한 15cm 가 되구요 다만 얘는 이제 콘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이제 그 버블이 체류되는 시간이 조금 더 짧겠죠 그만큼 양도 적어질 테구요 그렇다는 것은 동일한 이제 그 버블 양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니 200이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니 200 같은 경우에는 처리 용량이 한 500에서 1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블콘은 1000리터 정도 되구요 어떻게 보면 처리 용량은 비슷한데 이제 에어 흡입량이 조금 다릅니다 200 같은 경우에는 1700에서 이제 한 3000리터 정도로 시간당 에어 흡입을 가능하구요 더블콘은 1200에서 2000 정도로 에어 흡입이 가능합니다 에어 흡입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동일한 시간대에 미니 200이 한 1000리터 정도 에어 흡입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잘 뽑아낸다는 의미이구요 버블 크기는 버블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버블 크기가 크고 개수가 적은 것에 비해 표면 장력이 많아져 그만큼 유기물 제거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스키머일수록 버블 크기가 작고 고르게 분포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가격이 저렴할수록 버블 크기가 크거나 일정하지 않아 유기물 제거가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험을 해볼게 미니 200으로 실험을 할 거구요 왜냐하면 더블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이 더블콤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어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는 테스트하긴 좀 어려워서 일단 미니 200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환수하고 나온 물을 어항에 담았구요 이 어항 사이즈는 35cm 입니다 그러니까 35큐브겠죠 그리고 200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받침대 길이가 가로 세로로 봤을 때 22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키머가 엄청 큰 거죠 그리고 버블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게 컬렉션컵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뚜껑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만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도 분리가 돼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되게 용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두고 한번 가동을 해 볼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딱 대략 권장 수위 레벨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터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기선까지가 최대치구요 자 이제 가동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버블의 크기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되게 출시량을 많이 해놔서 그렇긴 한데 일단 좀 줄여서 볼게요 자 보시면 버블이 되게 이제 마치 맥주 회사에 있는 것처럼 되게 크리미하게 나오죠 자 지금은 이제 넘쳐 흐르고 있긴 한데 그만큼 뽑아낼 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보여드린 버블 맥주스 같은 경우에는 잘 뽑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버블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품을 투입했다고 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의미겠죠 아까 가동했을 때 너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서 물을 좀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동 좀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죠 원래 사실 이 정도면 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수량은 최소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최대로 열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뽑아내고 있죠 지금 거의 보고 계시면은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지금 소음이 들리는 이유는 밑에 지금 물의 양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소음이 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음은 별로 없는 제품이거든요 일단은 거품을 좀 덜어내 볼게요 어떠신가요? 거품이 되게 크리미하게 나오잖아요 뭐 맥주 거품처럼 이래서 물론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스키머랑 조명 이거 두 개만큼은 꼭 가격대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래서 스키머는 무조건 빨간 기둥 빨간 기둥을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만큼 더블콘 200도 일단은 구겨 넣어서 넣어봤는데 여기도 역시 거품 쭉 올라오죠 지금 물이 없어서 공지놈이 크게 들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까처럼 200처럼 많이 뽑아내죠 일단은 출력량을 좀 줄게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기 편하니까 자 지금 거품이 거의 균일하죠 지금 밑에 있는 거품도 보시면 되게 크리미하게 잘 뽑히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버블킹하고 버블메거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물론 가격면으로만 봤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사실 동급의 스키머는 아닙니다 C7 같은 버블메거스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0에서 300m 혹은 좀 넓게 잡으면 400m 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고 이 버블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기존 물량 대비 2배 정도 처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블메거스에 A8이나 A9 정도로 비교를 해도 아무래도 버블킹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월등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편은 버블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비교군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